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 해양내기창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해양내기창 GFS에 따르면 9월 11일 오전에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 구름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름대는 9월 12일 새벽에 994헥토파스칼의 13호 태풍 버빙카로 발달하여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 9월 15일 저녁 물업에는 98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규슈 지역 구마모토 인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9월 17일 밤 11시경에는 제주도를 지나서 서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9월 16일 오후에 99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14호 태풍 플라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태풍은 9월 17일 밤 11시경 13호 태풍 버빙카를 뒤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태풍의 발상 가능성과 경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두 태풍 간의 거리로 인한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두 태풍 간의 거리는 9월 17일 화요일 저녁 11시 기준으로 744km이며 이로 인하여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13호 태풍 버빙카는 한국으로 동편향하여 한국 내륙을 강타하고 14호 태풍 플라산은 일본으로 향할 수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그러한 근거를 세가지로 설명을 해보면 첫번째 근거는 후지와라 효과는 두 태풍이 일정 거리 이내에 있을 때 서로의 중력에 영향을 미쳐 경로가 왜곡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13호 태풍 버빙카는 서해상에서 동쪽 내륙 쪽으로 경로를 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던 13호 태풍 버빙카는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동쪽으로 편향되어 목포나 전남 지역으로 상륙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 변경은 두 태풍이 서로의 중력장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뒤따라오면서 버빙카는 원래 경로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한국 내륙을 강타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두번째로는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13호 태풍 버빙카는 동편향하게 되고 반대로 14호 태풍 플라산은 경로가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14호 태풍 플라산은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 북상 중이므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면 더 동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동부나 북동 무측 일본의 도쿄 혹은 도쿄 지방으로 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후지와라 효과가 작용하지 않거나 경로가 크게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일본 추우슈 방면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일본으로 이동하면 13호 태풍 버빙카와의 상호작용은 이제 끝이 나고 각자 독립적인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경로가 왜곡되었을 때 13호 태풍 버빙카는 한국으로 14호 태풍 플라산은 일본으로 각각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의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태풍이 후지와라 효과로 상호작용하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가 더 동쪽으로 밀려나게 되며 그 결과 13호 태풍 버빙카는 고기압의 경계를 따라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국 내륙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14호 태풍 플라산은 일본 쪽으로 더 밀려가게 되며 고기압의 변동과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더욱 일본을 향한 경로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후지와라 효과가 결합된 이 시나리오는 두 태풍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9월 8일 오늘 오전 7시 39분 7초에 남태평양 바누아뚜 인근 통과에서 규모 6.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통과 지진이 스트라이크 슬립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이며 만약 변환 단층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후도 강한 대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지진의 위험 근거를 세 가지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스트라이크 슬립 단층은 지각판이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단층으로 판들이 서로 수평으로 움직일 때 엄청난 마찰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변환 단층도 같은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이번 통과 지진이 스트라이크 슬립 단층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현재의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 칠레 대지진과 1994년 로스앤젤레스 노스리지 지진은 모두 변환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들로 초기 지진 이후 더 큰 대지진으로 이어진 사례들입니다. 칠레에서는 초기 지진 후 지속적인 에너지 축적이 발생하면서 결국 규모 8.8의 대지진으로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초기 스트라이크 슬립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이 더 강력한 지진을 유발했으며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스트라이크 슬립 단층에서 발생한 중간 규모의 지진은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통과해서 이번에 발생한 지진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번째는 스트라이크 슬립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은 주변 지역에 에너지 전파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더 큰 지진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 지진도 같은 유형의 메커니즘 속에 속함으로 더 강한 대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 온타리오와 남북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급증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발 지진은 샌 안데아스 단층과 푸엔타힐스 스러스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의 전저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및 남북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군발은 이 군발 지진은 샌 안데레아스 단층과 푸엔타힐스 스러스 단층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층이 상호작용할 경우 단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면서 더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샌 안데레아스 단층과 푸엔타힐스 스러스 단층은 과거에도 이미 대규모 지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샌 안데레아스 단층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을 포함해 여러 차례 큰 지진을 발생시켰고 푸엔타힐스 스러스 단층은 1987년 위티어네로우스 지진 규모 5.9를 일으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